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많이 따뜻해서 그런건지 별... 이야... 이상한게 다 기어나오네 그럼 무슨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제목 테이! 테이! 길에 침 좀 뱉었더니 더럽다며 헤어지자고 말하는 여친 아니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내 침은 깨끗하다고 그래서 막 퇴퇴 뱉어도 된다니까 원제 침 뱉는게 화낼 일입니까? 바로 오늘이죠 여친 그리고 강아지와 함께 애견 운동장에 놀러를 갔었는데요 제가 침을 좀 뱉었다고 그걸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싸우고 결국 막 헤어지니만이 이런 어이없는 소리도 나오고 있는 중인데 저 진짜 이해가 안 돼서 쓰는 거리니까 여러분이 좀 봐주세요 일단 이거 사진을 보시면 바로 알겠지만 여기는 굉장히 큰 운동장입니다 사진을 가져오진 않았는데요 그냥 잔디가 깔려있는 굉장히 넓은 운동장이라 보시면 됩니다 엄청 넓었어요 여하튼 여기서 강아지랑 놀던 중에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제가 퇴! 이렇게 침을 좀 뱉었는데요 이 모습을 본 여친이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아씨 더럽게 진짜 오빠 침 좀 뱉지마 이런 말을 했고 저는 저대로 기분이 나빠가지고 왜냐면 이해도 안 됐거든요 아니 야 침 뱉는게 죄냐? 그냥 좋게 말을 하면 되는걸 왜 이렇게 사람한테 무안을 주냐? 그리고 너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침을 한 번도 안 뱉었냐? 어? 이랬더니 뭔 헛소리야 그래 뱉지 말아야 할 곳에는 안 뱉었다 길거리에 침 뱉는 거 불법이야 이건 어린애들 유치원생들도 다 아는 거라고 게다가 여기는 개인사유지인데 침을 왜 뱉어? 꼭 뱉어야 할 거면 휴지에 뱉어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등등등 목에 핏대를 팍 세워가지고 사람은 궁지로 모는데 와씨 진짜 이게 뭔가 싶고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결국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싸웠고 헤어지니 많이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여기다 글을 올린 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이거 같이 올리는 거예요 그런만큼 당연히 같이 볼 예정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나쁜 겁니까? 침 뱉는 거 이게 그렇게 죽을 죄예요? 헤어지니 많이 이런 소리를 해야 될 만큼 여러분들의 솔직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두 사람의 입장을 정리해 볼게요 먼저 여친의 의견 오늘 이곳 외에서도 평소 침을 자주 뱉는다 너무 싫어 특히 여기는 여러 강아지들이 돌아다니는 장소인 만큼 그 냄새를 맡고 핫을 수 있으니까 더더욱 신경이 쓰여 무엇보다 본인이 뱉고 싶으면 뱉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 나는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인간 자체가 혐오스럽다 그만 좀 뱉어라 이거고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침을 그래요 사람이 침을 바닥에 툭툭 뱉는 거 좋은 행동이 아니라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저런 소리까지 들을 만한 행동인가 이런 의문이 든다 이거죠 특히 사람을 막 혐오하는 그 말과 눈빛은 진짜 이거 말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아니 막말로 제가 길에다 똥을 싼 것도 아니고 그냥 침 뱉은 건데 깨끗한데 왜 그래 참고로 제가 여러 번 뱉은 거 아니고 오늘은 한 번 뱉었어요 오늘은 그리고 너는 바닥에 침 뱉은 적이 없냐? 이러니까 있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 갑자기 벌레가 들어갔다든지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가지고 급하게 어쩔 수 없을 때 그럴 때라고 합니다 웃기고 있네 댓글 1번 내가 더 잘해 2번 길바닥에 침 뱉는 행위 이거 보고 있으면 진짜 못 배운 티 팍팍 나고 개천박해 보이죠 그냥 양아치야 그래도 그냥 알고 지내는 지인 정도라면 적당히 거리를 두고 말겠지만 내 남친이 저러고 다닌다면 세상 쪽팔려서 도저히 같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나마 니네 여친은 그동안 만난 애정이 남아가지고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거거든 그러니 오늘 헤어지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싹싹 빌고 그 천박한 버릇 제대로 고치길 바라요 제발 인간이면 인간답게 살아라 내 댓글 사실 평생 길에 침 뱉어 본 적 없고 꼭 뱉어야 한다면 휴지나 물티슈에 뱉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죠 길에서 침 뱉고 코 풀고 이런 사람들 보고 있으면 아 가정교육 진짜 못 받았구나 천박하구나 무식하구나 절대 상종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고로 너는 오늘 헤어질 듯 미리 축하드립니다 3번 오늘은 한 번이지만 평소 다른 곳에서 자주 뱉었다면서요 네 여친이 왜 싫어하고 혐오하는지 나는 바로 알겠는데 아무데서나 침 뱉는 사람 진짜 개쌩 양아치 같아 계속 그런 식으로 야 나만 그런 게 아닌데 뭐가 문제야 이딴 태도 꼭 유지하길 바라요 그래야 뻥 차일 거 아니냐고 너에 대한 그 애정이 실시간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넌 안 보이지 4번 아니 뭐 이런 뱉? 야 당연히 욕 처먹을 행동이지 장난하냐? 침을 뱉고 싶으면 화장실에 가가지고 변기에 뱉던가 아니면 세면대에 뱉어려가지고 물로 씻어내리던가 해야지 왜 강아지들 뛰어노는 곳에다 틱틱틱 뱉고 있어? 네가 히드라냐? 어? 미친 이런 당연한 걸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 되는 거야 뭐야 아니 니네 엄마 이런 것도 안 가르쳐주고 뭐했냐? 5번 나 어릴 때 우리 아빠가 그렇게 침을 뱉었는데 남도 아니고 내 가족인 우리 아빠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너무너무 싫더라고 아니 토할 것 같고 엄청나게 혐오를 했죠 그러다 어느 날 창문 열고 또 침을 퇴 뱉길래 너무 싫어서 나도 아빠 보란 듯이 똑같이 퇴 하고 뱉었지 그랬더니 충격을 받았는지 그 뒤로는 적어도 내가 보는 앞에서는 절대 안 뱉더라고 너 개 극혐이야 6번 와 이건 뭘까? 이거를 정말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그런 건가? 도대체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온 거야? 저기요 여친님 설마 계속 이거 만날 거 아니겠죠? 그냥 헤어질 건데 헤어지기 전에 자 봐라 이렇게 한번 쪽팔려 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글 올리는 거 맞죠? 7번 몰라서 묻냐? 그냥 걔 더럽고 발로 뻥 차버리고 싶어 그걸 본 모든 사람들이 속으로 너를 욕하고 있다는 걸 명심해라 순화를 하면 이런 욕이지 아 이거 어린 놈의 시끼가 집에서 도대체 뭘 쳐배운 거야? 이렇게 8번 누군가 잘못된 걸 날려주면 고마울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인정도 안 하고 여기 글까지 쓰고 앉았네 그래 잘한다 잘해 이렇게 해야지 니 여친도 아 이 새끼는 갱생불가니 이러고 도망을 갈 거 아니냐고 계속 힘내라 대젝글 그렇지 멍청하고 용감한 건 답도 없지 뭐 깔깔깔깔 9번 그냥 삼켜 이 히들어 같은 놈아 10번 예전에 친한 지인 소개로 소개팅 했는데 소개팅 남자가 길가에 침 뱉는 걸 보고 애프터 바로 거절했죠 보통은 친한 지인 소개니까 싫어도 한두 번 정도 더 만날 수 있겠지만 지금 너 바로 글쓴이처럼 침 좀 뱉을 수 있는 거지 그게 뭐 이런 거지같은 태도에 더 이상 아니 절대 만나기 싫더라고 알겠어요? 그건 딱 그 정도로 싫은 행동이야 명심해 11번 핥는 걸 핥는다고 쓴 거 보니까 아무데나 침 뱉는 건 못 배운 놈이 하는 짓이라는 게 꼭 선입견은 아닌 것 같네 대들걀 개가 핥을 수 있으니 핥핥핥핥핥핥핥 핥을 수 있으니라고 하는 거야 이 무식한 놈아 핥을 수 있으니 법문을 제가 다 소정한 겁니다 이거는 뭐 무식한 데다가 기본적인 교양머리도 없네 으이고 침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죠 그나마 어디 길 가다가 갑자기 목에 가래가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게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담배 오지게 빨면서 침 계속 뱉고 있는 거 정말 보기 싫죠 내 새끼가 아니니까 때릴 수도 없는 거고 아무튼 그래요 얘는 아무리 봐도 오늘 차이겠네 감사합니다